인공지능의 화학에서 관심을 받는 이유가 뭔지 석채욱 선생님이 먼저 잠깐 얘기를 해주시죠 네, 화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오랫동안 실험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자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이런 데이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면 그 전에 우리가 그전 방법으로 이론적인 방법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점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화학이라고 하는 관계가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먼저 우리 이주영 교수님께서 3분 과학 미니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3분 과학이라고 하지만 한 8분, 10분 정도 해주실 텐데요 제목 자체가 인공지능과 화학입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우리 이주영 교수님의 강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공지능과 화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게 된 강원대학교 화학과의 이주영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 분야에서 그래서 인공지능을 다른 말로는 머신러닝 혹은 한국어로 기계학습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거의 사전적인 의미를 우선 생각을 해보면 기계학습은 컴퓨터 시스템에게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통계적인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로 풀었으면 약간 감이 안 오시지만 사실은 최근에 AI, 인공지능은 급속도로 우리 생활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응용 분야들이 우리 생활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는 생성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8장의 인물 사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진에는 실제 사람과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의 사람의 사진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어떤 사진이 진짜 사람의 사진이고 어떤 사진이 가상의 인물인지 구별하실 수가 있으세요? 사실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제가 끝부분에 다시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AI가 어떻게 하냐면 AI가 수천 장, 수백만 장, 수천만 장의 사람 사진을 보고 인물 사진을 보고 사람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패턴을 인식한 다음에 그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사람의 얼굴을 인공적으로 가상의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이런 정도까지 인공지능이 최근에는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공지능 붐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역사를 잠깐만 살펴보면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1940년대에 최초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워낙 느리고 단순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쯤 돼서 컴퓨터가 발달하고 알고리즘이 발달하면서 1차 인공지능 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청중분들 중에 아마 30대 이상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가전에 이런 인공지능 혹은 이제 퍼지 이론 이런 얘기가 많이 붙어서 나왔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인공지능 1차적으로 붐이 왔었는데 그런데 곧 조금 어려운 문제에다가 인공지능을 적용시켜 보니까 생각보다 잘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별로 쓸모가 없네 이렇게 해서 90년대 중반쯤 이후부터는 다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2년도부터 다시 이제 급격히 이제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요즘 많이 회자되는 이제 딥러닝이라는 이제 방법이 나오면서부터인데요 그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 컴퓨터 과학 분야에 이제 이미지 넷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게 이제 이런 그림 파일을 주고 이 그림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강아지냐 이 그림에 있는 것이 이제 뭐 개구리냐 이런 것을 이제 맞추는 대회인데요 사실 2011년도까지는 그 정확도가 이제 7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그닥 만족스럽지 못한 정확도였는데 2012년도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방법이 나오면서부터 최근에는 그 정확도가 약 이제 96% 이상 거의 이제 사람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이제 급격히 이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왜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을 했느냐라는 것을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의 발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하드웨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하드디스크, 저장 장치가 이제 급속도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일반 가정집에 있는 PC에도 뭐 10테라 정도의 이제 하드디스크를 이제 달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사용되던 이제 그래픽 카드가 사실 알고 보니 이제 AI에 사용되는 계산에 굉장히 이제 잘 적용이 된다는 굉장히 AI에 필요한 계산들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잘 조합이 되면서 최근 들어 이제 인공지능의 정확도가 이제 급속도로 향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향상된 AI를 이용을 해서 AI를 보고 이제 화학자들도 이제 우리도 이제 화학에 AI를 한번 사용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화학자들이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AI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분자를 한번 찾아내보자 새로운 분자를 찾아내는데 사용을 해보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인버스 디자인이라는 이제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전통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분자,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는 방법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분자에서 시작을 해서 이 분자를 조금만 바꿔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가지는 분자가 되도록 이제 바꿔보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여기 이제 하얀 부분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이제 가지는 부분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거나 혹은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냥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시약들을 무작위로 마구 섞어서 이제 무작위로 매우 많은 이제 분자들을 만든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운이 좋으면 한두 개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가진 애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들을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AI한테 화학을 가르쳐서 인공지능이 이제 분자가 어떤 성질을 가질지 예측을 하게 만들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가진 분자를 훨씬 더 이제 스마트하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인버스 디자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화학을 다양성의 과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화학에서 다루는 분자가 이제 얼마나 다양한지 제가 이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화학에서 이제 기본적인 화학 법칙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기전 강의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이제 탄소는 예를 들어서 이제 파를 네 개를 가지고 있다 뭐 산소는 파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화학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 분자들을 이제 상상하고 디자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화학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않는 이제 이론적으로 가능한 분자의 개수를 화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해봤는데요 대략 10의 60승 개 정도가 이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의 60승이란 숫자가 얼마나 큰 거냐 하면은 전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의 개수를 현재 이제 천문학자들이 약 10의 24승 개 정도 있을 거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인즉슨 우리 전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보다 사실은 가능한 존재 가능한 분자의 개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즉 분자의 우주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보다 더 복잡하고 더 넓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넓은 분자의 우주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탐색을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툴로서 이제 인공지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많은 화학자들이 이제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AI를 이용을 해서 그럼 이런 AI가 이제 미래의 화학을 이제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래서 이제 최근 화학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완전히 자동화된 이제 분자 설계라는 이제 테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AI에게 아까 그 사람 얼굴을 이제 합성했듯이 이제 AI에게 화학을 가르쳐서 이제 기존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럴싸한 분자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게 이렇게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분자가 어떤 성질을 가질 것인가 예측하도록 하는 이제 AI를 이제 또 만들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분자들을 여기서 이제 고른 다음에 이 분자들을 이제 AI와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로봇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합성을 하도록 합성을 하고 테스트를 하도록 이제 만들어보자 이제 이런 꿈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된다면은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자동화된 이제 사람이 전혀 손을 대지 않더라도 이제 새로운 분자들을 이제 계속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어떤 이제 새로운 실험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이 모든 단계를 사람들이 손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이런 모든 단계가 자동화된다면은 현재보다 이제 수십배 혹은 뭐 수백배 빠른 속도로 이제 새로운 분자들을 이제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 알지 못하는 신물질 혹은 이제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신약후보물질들을 이제 현재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많은 화학자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AI가 이제 화학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이제 큰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청해 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 이준현 교수님 재밌는 강연 감사드립니다 살만큼 박수 부탁드립니다 석차학 교수님은 이준현 교수님 강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제가 한 시간 강연을 할 게 아니라 제가 산분과학을 하고 이준현 교수가 한 시간 강연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나친 과찬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준현 교수님이 우리 석차학 교수님의 1호 박사 제자입니다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두 번째 강연을 해주신 카이스트의 이영민 교수님 나오셨을 때도 그때도 본인의 제자인 박재호 교수님을 그 패널토이로 불러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다 계산화학자들이신데 계산화학자들의 그 제자 사랑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게 그 이준현 교수가 학생일 때 어땠는지에 대해서 잠깐 석재혁 교수님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요 몇 년 됐죠? 한 10년 좀 넘었는데요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재미있고 말도 잘하고 새로운 것들 잘 받아들이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같이 연구를 잘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다음은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이주영 교수님께 석차학 교수님이 어떤 지도 교수님이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뭐 연구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학위 과정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뭐 힘들 때도 있고 이렇게 연구가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심적으로 힘들 때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또 이제 그때마다 이제 그 석차학 교수님이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강연을 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마음이 이제 따뜻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이제 약간 뭐 친누나 하여튼 뭐 동네 누나처럼 이렇게 이제 이제 항상 이렇게 잘 따뜻하게 보듬어 주셔서 이제 뭐 학위 과정을 잘 마칠 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네 항상 따뜻하게 잘 지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저도 사실은 이제 같은 학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주분이 그 당시에 이제 지도 교수와 학생으로 지내는 걸 옆에서 봤는데 그 두 분이 얘기하신 게 전혀 과장이 아닌 그런 사이라고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이주영 교수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만약 인공지능이 진짜 AI가 그렇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화학에서 활용이 되면 화학자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계산화학자들은 할 일이 좀 남아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 학과에 있는 유기화학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면 거기에 유기화학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화학자들이 할 일을 전부 AI가 하게 되지는 않는가라는 걱정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주영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이제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특히 실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그런 수준에 사실 AI가 이제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저는 뭐 100% 확신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동화된 랩, 자동화된 실험실은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단순 반복 단순 반복 작업들을 이제 자동화를 우선 해보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순 반복 작업들이 이제 로봇에게 맡기고 이제 AI에게 맡기고 사람들은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 좀 더 큰 분자 이제 기존에는 이제 하지 못했던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 혹은 이제 좀 더 근원적인 어떤 이제 분자의 이제 규칙 분자의 이제 원리들을 이제 탐험하는데 이제 결국 좀 더 창의적인 문제를 생각하는데 좀 더 이제 시간을 많이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저희 석차욱 교수님이 워낙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 학부에서 대학원 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대학원생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그 지도하시는 역할을 맡고 계신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화학과의 이제 앞으로 그 화학자가 될 그 대학원생들한테 이런 그 인공지능 AI가 화학에 활용되는 시기에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 줄 수가 있는지 네 먼저 짚고 넘어갈 거는 제가 능력이 있어서 대학원 위원장을 맡은 게 아니라 여기 학부장이신 신성민 교수님께서 시키셔서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저희 대학원 이제 다음 학기에 들어올 신입생들한테 얘기한 거는 화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소분야들이 있는데 다른 분야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융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엄청나게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잡이 없으실 것 같으면 빨리 더 탈출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 혼자서 할 수가 없고 혼자서 공울방에서 공부하고 실험하는 시대는 지났고요 다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저희가 화학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넓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오늘 이야기는 하지 못했지만 자연과학 전체 분야에도 활용이 될 것 같고 크게는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전반적인 자연과학이나 과학기술의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쓰일 것 같다는 전망에 대해서 이주영 교수님이 좀 얘기를 해 주실 수가 있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에게 화학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약이 될 만한 분자들 혹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지만 굉장히 유용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분자들 그런 것들을 AI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보다 훨씬 더 빨리 발견을 할 수가 있다면 현재 우리가 치료하지 못하는 난치병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현재 우리가 직면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가진 분자들 예를 들어서 배터리라든가 혹은 태양전지라든가 그런데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앞으로 결국에는 화학의 발전에 훨씬 더 가속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화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아마 카오스 강연에서도 많이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강연을 듣다 보면 이게 저희가 정확히 화학에 대한 강연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K-미스트리인데 너무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두 분한테 화학의 어떤 한 분야인 계산화학자로서 화학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에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채혁 교수님은 화학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화학은 분자의 구조와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항상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구조와 성질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떤 수학적인 이론이든 물리학적인 이론이든 또 그것이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의 도구로서 이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성질을 가진 우리한테 유용한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영 교수님은 최근에 임용돼서 우리나라 화학계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화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항상 화학을 공부하면서 화학을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화학은 변화의 학문이다 그러니까 한 물질이 다른 물질로 한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왔고요 또 한 가지는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 그리고 다양한 원자들이 서로 섞여서 어떻게 재미있는 현상들을 만들어내느냐 다 원자의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왔고요 그러니까 물리는 보통 하나의 근본 원리 더 작은 세계, 소립자의 세계로 파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생물학은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문제, 아주 복잡한 문제를 푸는 학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화학은 그 중간에서 다양한 분자들의 세계 그리고 우리 실생활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밀접한 그런 분자들을 다루는 재미있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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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